대르나 전투 해상 봉쇄와 한포 사격으로 트리폴리 측의 근거지에 제압을 시도했던 트리폴리 항구 전투에서의 작전이 트리폴리 측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프리깃을 상실하고 손해에 비해서는 실익을 그다지 얻지 못했다. 이전부터 트리폴리 측의 지배계급의 불화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전티니스 미국 영사에게 미국 육군 윌리엄 이턴 장군은 보다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항대의 미국 해병대 선발대 를 이끌었다. 그는 트리폴리 측의 근거지를 점령하고 파샤이자 동생 유사프 카라말리를 억류하고 이집트에 망명했던 해미 카라말리를 옹립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이때 이턴 장군은 100명 정도의 미국 해병대를 파견하고 함대 사령관이었던 세뮤얼 배론을 요구했지만 7명밖에 파견이 인정되지 않았다. 1804년 트리스의 전 영사 윌리엄 이턴은 바르바리 국가의 해군 대리인이라는 직함으로 지중해로 돌아왔다. 이턴은 해미 카라말리의 지위를 복원시켜 놓으라고 미국 정부로부터 쓰인을 받았다. 해미 카라말리는 트리폴리의 정당한 왕위 계승자였으며 그의 형제 야시프 카라말리에 의해 폐위되었다. 해미시 그곳으로 돌아오자마자 이턴은 이집트에서 망명에 있는 해미스를 찾았다. 그를 정착시킨 다음 이턴은 그에게 왕위를 되찾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망명 생활을 하던 해미 또 이턴의 계획에 찬성을 했다. 지중해 사령관으로 셀 임명을 받은 세뮤월 배론 함장은 이턴에게 노틸러스 호 호넷 호 아르고스 호로 지원을 했다. 이 세척은 해안에 포격 지원을 할 예정이었다. 노틸러스 호는 올리버 해저드 페리가 호넷 호는 세뮤월 에반스가 아르고스 호는 아이자 거리 각각 지휘하고 있었다. 미국 해군 파견 분때는 프레슬리 오배넌 상중위가 지휘하고 이턴에게 맡겨진 것이었다. 이턴과 허른 작전기지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만들었다. 그곳에서 해미 카라말리의 도움을 받아 500여 명의 아랍계 그리고 그리스 용병을 모집했다. 이턴은 자신이 이들 연합군의 총사령관과 장군이 되었다. 1805년 3월 6일 이턴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리비아 사막 800km를 건넜다. 그들의 목적지는 사이레나이카 지방의 주도 대르나 항구도시였다. 그곳에 도착하면 보급품과 돈이 용병에게 지급될 것이었다. 50일에 걸친 행군을 하는 동안 이턴은 기독교 용병과 200에서 300명에 이르는 이슬람 용병들 사이에 불화를 우려했다. 최악의 경우 반란이 원정의 성공을 망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월 10일과 18일 사이 여러 명이 아랍계 낙타모리 군이 세이크 엘 타히브의 주동으로 마소와 성의 성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난동을 일으켰다. 4월 8일 이집트에서 리비아 트리폴리로 국경을 넘자마자 이턴은 난동을 진압했다. 마침내 이들 군대는 4월 말에 대르나에서 북쪽 해안을 따라 위치한 봄바의 항구도시에 도착을 했다. 이곳에는 아이작 헐대위가 이끄는 아르고스호와 노틸러스호 그리고 호네도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이턴이 이끄는 군대는 보급품과 용병들에게 돈을 지급했다. 4월 26일 아침 이턴은 무스타파 베이 데르나 지사에게 도시의 통과와 보급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턴도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무스타파는 내 몽 말이냐 내 몽 말이냐 라는 회신을 했다고 한다. 4월 27일 아침 이턴은 데르나에 팔문에 대포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많은 이들이 해밋을 지지해줄 것이고 생각했다. 아르고스호는 기습에 사용하기 위해 해안으로 대포를 보냈다. 헐의 배에서 포격이 시작되었고 데르나에 대포에 1시간가량 포탄을 퍼부었다. 이턴 장군은 군대를 두 개로 나누어 기습조를 준비했다. 해미시 트리폴리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아랍계 용병을 한조를 이끌어 넘서쪽으로 가고 이후 시에 좌측에서 수비가 약화된 궁전 방어를 격파할 계획이었다. 그 사이 이턴은 나머지 용병들과 해병대를 이끌고 항구에 요새를 치면 헐과 다른 함선들이 포격을 가해 요새의 중장비 대포를 무력화시킬 예정이었다. 오후 2시 45분 오베넌 중위와 해병대가 앞장서서 기습을 시작했다. 오베넌은 해병대와 50명이 그리스 포병을 지휘하여 아르고스호에서 포격을 시작했다. 45분 뒤쯤에 승무원들이 떠나자 유효탄이 줄어들었다. 항구의 방비는 강화되어 있었고 기습이 잠시 멈칫해졌다. 그러나 이것으로 아랍계 용병들이 도시 서쪽 부분에서 트리폴리로 향하는 도로를 차단하기에는 충분했다. 이턴은 용병군들이 적들의 총격에 당황하는 것을 보았고 유일한 타계책은 돌진하는 것뿐이었다. 이때 그는 손목에 총탄을 맞아 중상을 입었다. 아르고스호에서 허른 해병대와 용병들이 계속 쏟아지는 총탄을 뚫고 상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함대는 돌진을 감행하는 동안 포격을 멈추었다. 이턴은 오베넌과 해병대와 용병들이 가옥의 병에서 쏟아지는 머스킷 총탄을 뚫고 포대를 장악했다. 라고 보고했다. 수비병들은 포탄 장전을 마치고 쏠 준비가 된 대포조차 내팽개치고 황급히 도주를 했다. 이턴이 포획한 대포를 시내로 돌려 포격을 퍼붓자 오베너는 미국 깃발을 개항했다. 해미세 군대는 그동안 관청을 접수하고 시의 서쪽 부분을 확보했다. 항구 요새의 많은 수비병들이 시내를 통해 해미군이 있는 쪽으로 계속 퇴각을 계속했다. 오후 4시경 시내 전체가 함락되었다. 최초로 대서양의 맞은편에 미국의 깃발이 날리는 순간이었다. 대르나 전투는 미국 독립전쟁 이후 최초로 기록된 해외에서의 육상전이다. 이것은 비록 이턴이 리어 영사와 베이 사이에 소위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에 분노를 했지만 제1차 바르바리 전쟁에서의 결정적인 작전이었다. 미군이 트리폴리 측의 최대 근거지인 트리폴리를 공략했기 때문에 유사프 카라말리는 지금까지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렸고 트리폴리 항구의 전투에서 좌초해 나포된 프리깃 대원 몸값 6만 달러에 대한 대가로 향후 미국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한다. 는 미국의 요청을 수락했기 때문에 1805년 6월 10일 강화조약이 체결되어 제1차 바르바리 전쟁은 끝나게 된다. 또한 이 전투는 미국 해병대의 첫 해외 파견에서 본격적인 전투였고 결정적인 전력 차이를 뒤집고 승리를 거둔 프레슬리 오배넌의 지휘관으로서의 공적과 함께 해병대 창가의 가사 투 더 쇼워즈 오브 트리폴리에 반영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또한 전장에서 직접 지휘봉을 잡았던 프레슬리 오배넌은 전투 후 해미 카라말리로부터 그 용맹을 칭송받았다. 해미 카라말리는 자신의 맘루크 칼을 그에게 하사했다. 이때 오배넌이 카라말리로부터 받은 맘루크 칼을 개량한 것이 m1875로 채용되어 한때를 제외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뢰용 범위에 머물지 않고 전투용으로도 사용되는 미국 해병대 장교의 재식 장비가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